통합신공항 섬 무산을 막기 위해 대구시의회도 군의군의 대승적인 양보를 부탁했습니다. 시의회는 23일 군의군민들이 공동후보지로 양보라는 위대한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. 그러면서 군의군의 대구시 통합을 비롯해 대구시가 군의군에 제시한 인센티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국방부는 오는 31일까지 군의군에 소보유치 신청이 없을 경우 단독후보지에 이어 공동후보지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.